내가 아직도 쇼시가로 보이네 안녕하세요 길쇼 친구들 쇼시가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특집을 맞이해서 맛있는 방킹 도넛을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할로윈 하면 쿠키, 과자, 사탕 그리고 바로 도넛이죠 한번 도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쇼시가2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약간 해골 뭐 이런게 있네요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먹는걸 왜 이렇게 장난치시는거에요? 진짜 이런거 누가 먹으라고? 이거 나 이거 무슨 젤리인줄 알았어? 젤리인줄 진짜 그럼 바로 이 맛있는 던킨 도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도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키몬스터 에디션인 이 초콜릿 도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그런 귀한게 올라와있구요 그다음에 초콜릿 소스 이 초콜릿이 올라와있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되게 촉촉한 빵은 아니고 푸석푸석한데 되게 맛있는 초콜릿 그런 도넛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이거 도넛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견과류를 진짜 싫어하는데 처음에 이거 보고 견과류인줄 알았어요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뭘까 궁금하다 약간 빵 빵가루 빵가루같은 맛이에요 왜 그러는거야 먹는데 이거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카페XX나 이런데서 팔만한 브레드같은 느낌 진짜 맛있네요 달달한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맛있다 다음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도넛인데요 볶읍 볶고보면 진짜 떡을 먹는거처럼 촉촉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제 오늘 이렇게 맛있는 덩킨도너츠를 먹어 봤는데요 으으으으으으으 아 진짜 심장 떨어질 뻔했어요 정신 집중하고 자 기쇼 친구들 지금까지 제가 도너츠를 다 먹어봤는데요 오늘 할로윈이잖아요 할로윈인 만큼 할로윈 재밌게 즐기시고 기피티 쇼를 통해서 던키도너츠도 즐겨보세요 안녕 안녕